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덕명 영업부에 근무하는 박선영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금속 절단 및 가공용 원형 품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전량 국산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원형 품날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그리고 각종 부자재도 저희는 새 품을 취급하지 않고 국산화되어 있는 제품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한 1200여 업체 정도에 저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고속도 공구광으로 되어 있는 하이스 원형 톱널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대로 이 제품들도 전량 국산화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코팅을 입혀서 각종 난삭제까지 전부 절단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량 국산화되어 있고 국내 최초로 하이스 원형 톱널을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소재를 약간 작은 소재들 카타나 나이프 가지고 절단을 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초경을 용접해 놨는데 비철금속 조기나 일반 스틸 파이프 그리고 송유관 같은 대형 파이프를 생산을 절단을 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큐테크 맥스라 그래가지고 환봉 절단용하고 파이프 절단용인데 절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면 조도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큐테크 맥스의 일종인데 이 제품들은 이쪽이 이제 환봉이다 그러면 이쪽 제품들은 파이프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대형관이든 소형관이든 전체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적으로 영업사원이 한 13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영업담당이 방문을 해가지고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권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제품들이 소형 제품을 갖다 생산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물론 큐테크 맥스라든가 하이스하고 다 있는데 이 소재들을 보시면은 조금 대형화 되어 있죠. 이 제품들은 대형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최대 생산 능력은 2300m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봉이라든가 송일관 같이 큰 제품들 각종 후렉선소 조간업체 사용하는 제품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